NC 다이노스의 2차 2라운드 지명 광주동선고 김진호 선수는 최고구속 144km의 빠른 공이 유력적인 사이드 암투수입니다. 3쿼터 유형으로 팔각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투구시 킥동작이 거칠지만 하체가 안정돼 있고 중심이동이 좋은 투구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무브먼트가 좋은 속구와 각이 좋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투구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제구에 다소 기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이노스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소화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제2의 이재학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선수입니다.